자, 축구 시작한다. 자, 좋았어, 좋았어. 오늘 축구 보려고 내가 월차 내서 오늘 시작을 어렵게 낸 거야. 오늘 축구 구겨야 돼. 스페인한테 어떻게 이기냐. 빈 것만 해도 자장 거야. 자, 시작한다. 피자 배달 왔습니다. 야, 나가봐, 빨리. 오, 재밌다, 재밌다. 안녕하세요. 얼마예요? 골, 골, 골. 1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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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골, 골. 뭐야, 골, 골, 골. 어떻게 들어가면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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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게 중요하다, 스페인한테 한 골 넣었다는 자체가 중요하다. 오케이, 오케이. 시작하는 때보다 재밌네. 야, 흥미진진하다 아주 그냥, 야. 참, 난 컵 없냐? 잠깐만 기다려봐.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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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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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봤어. 어떻게 넣었는데, 어떻게 넣었는데. 방금 발로 넣었잖아! 죽어서 죽어서 발로 넣었어? 그렇지! 그건 나도 알겠다. 독골이 들어갔는데 지금 한골도 못 봤어. 2대형, 2대형. 이게 무슨 일이야. 좋았어. 야, 피자 보면서 먹자.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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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형은 은퇴하지 않았어? 야, 그게 중요하냐? 야, 3대형이야. 3대형인데. 3대형인데 별 NapoleAN 요리를 못 봤어. 야, 집중할 거야. 야, 집중해. 집중해, 집중해. 나 무조건 죽고만 볼 거야. 가만있어. 좋아, 좋아. 야, 아깝다 이거. 야, 코 나온다. 휴지 좀. bei! 골! 골! 이게 무슨... 너 한골도 못 봤다. 4대형이야. 4대형인데 한골을 못 봤다, 아주 그냥. 야, 야, 프리킥. 프리킥, 프리킥, 프리킥! 가자, 가자, 가자! 슛! 아, 꼴대 맞았어, 꼴대! 아, 꼴대 맞냐, 너무 아깝다, 그렇지?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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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대 맞았어! 꼴대, 꼴대! 꼴대 맞았다며! 꼴대 맞았다며! 꼴대 맞았고 나온 걸 심판이 받을 수 있어서 넣었잖아! 심판이 받을 수 있어서 넣었다고? 넣었다고, 넣었다고! 야, 이거 내가 그걸 못 봤네! 야, 가만있어! 나 무조건 축구발 못 가! 그냥 기다려! 아무것도 시키지 마! 오케이, 오케이! 카톡! 아, 뭐 누구야? 야, 너 카톡 온 거 같은데? 아, 카톡이야? 어, 그만 그려봐! 누구야? 어? 네 여자친구! 아, 내 여자친구야? 어! 오늘 부모님 여행 갔다고 집 빈다는데? 언제 오신대요?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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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뺐다! 야, 집 뺐다! 어떻게 들어갔는데, 못 봤어! 야, 한기범이 덩크 슛 넣었잖아! 야, 한기범이 덩크 슛을 넣었다고? 6대0, 6대0! 한기범 최고! 한기범은 기한사 동생학교 농구 선수 아니야?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6대0이잖아! 그래, 6대0이다! 그냥 압도는! 야, 그렇게 신나지는 않은데 재미있긴 하다! 야, 보자, 보자, 보자! 야, 진짜 이제 축구만 먹고! 아, 또 누구야! 야, 나가 봐! 야, 나가 봐! 야, 기도희 집이잖아! 네가 나가 봐! 누구세요? 총각! 네! 아니, 지금 너무하는 거 아니야? 동네방에 떠나가라!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 아무리 축구를 좋아해도 그렇지 너무 시끄럽다고! 시끄러워! 아, 죄송합니다. 저희 축구부인데 좀 시끄러웠죠?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를 할 거면 제대로 나를 보고 해야지! 몸을 돌려서! 응? 아람이! 무슨 말해가지고, 지금! 죄송합니다! 아... 아! 아! 오! 이 양반이 장난하나 지금! 어른 앞에서 보르다 모르시 뭐하는 거야! 몸만 돌리면 다이어 얼굴을 돌려야지! 이렇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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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추구 시작한다! 오케이! 야, 근데 브라질 한테 이거 어떻게 이기냐, 이거 빅이기만 해도 잘한 거야. 다운떤! 잘한 거지! 자, 시작한다! 자, 가자! 야, 볼륨. 소리 좀 높여 봐봐 잠깐만 기다려 봐. 고! 고를 빗대체가... 못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누가 넣었어? 야, 지금 그게 중요하잖아. 지금 브라질한테 한 골 넣었다는 자체가 중요하지. 그래, 1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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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거야. 좋았어. 야, 주꾸별만 하네. 집중, 집중, 집중. 집중. 짜장면, 짜장면.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테이블 위에 올려드릴게요.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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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못 봤어, 못 봤어. 누가 넣었어, 누가 넣었어. 누가 넣은 거야. 김남일. 김남일이 은퇴하지 않았어? 야, 이 놀아버리. 김남일 은퇴한 것 같은데? 벌써 2대 0이야? 2대 0이 중요하지. 야, 죽고 별만 난다. 야, 좋아, 좋아. 야, 좋아, 좋아. 벌써 3대 0이야. 야, 좋아, 좋아. 응원하면서 보자. 응원하면서 보자. 대한민국. 대한민국. 못 봤어. 못 봤어. 이빨 그만 닦고. 지시를 해야 돼, 지시를. 무슨 일이야. 벌써 4대0이야, 4대0. 그래, 이기는 게 중요하지.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집중해서 한 골이라도 볼 거야. 위험해, 위험해. 파란지한테 페널티킥 줬어. 페널티킥이잖아. 지금 골 먹으면 안 되는데. 쏜다. 아니, 못 보겠어. 우리가 막는 거 아니었어? 야, 프란지 선수가 자기 골대로 넣으잖아. 자산골을 미친놈이 어딨어. 야, 가만히 있어. 나 이제 한 골이라도 볼 거야. 가만히 있어. 집중해. 움직이지 마. 아, 뭐야. 야, 너 카톡 온 거 같은데? 여기. 야, 어? 누구야? 허영지? 허영지가 누구야? 있어, 나랑 썸 타는 애. 영지가 뭐래? 철민 오빠. 자. 앉아. 골! 영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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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안 잤네. 너도 안 잤어. 나 이제 한 꿀만 볼까, 한 꿀만. 기다려. 기다려. 가만히 있어. 아, 너 누구야? 누구세요? 리헤미다, 이놈아. 아, 엄마 왜? 어, 안녕하세요. 이 놈 자식 이거 엄마가 왔다고 해도 내다 보지도 않고 이거 그냥. 아, 나 지금 축구 보고 있잖아. 한 장 하갔네, 한 장 하갔네. 잠깐만, 철민아. 너 왜 이렇게 야였냐? 아이, 누가 봐도 통통한데 무슨 소리야. 자리 아주 쫙 빠졌구만, 쫙 빠졌어. 아이, 알았어. 나 축구 봐야 돼. 잘 됐네. 안 그래도 엄마가 우리 막둥이 좋아하는 이거 신김치. 이거 쌓았어, 이거 한 번 먹어봐. 아이, 안 먹어. 아이, 맛만 봐봐. 아이, 안 먹어, 안 먹어. 알았어, 그러면 입만 벌려, 엄마가 먹여줄게. 알았어. 맛있지? 아우, 좋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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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자, 축구 시작한다, 가자. 자, 축구 시작한다. 자, 축구 시작한다. 자, 좋았어, 좋았어. 야, 근데 이거 포르투갈을 어떻게 이기냐? 이거 비키기만 해도 잘한 거야. 아, 그래. 코날두가 있는 포르투갈이 쉽지 않지. 그래, 시작한다, 시작한다. 자, 시작한다, 시작한다. 가자. 야, 근데 여기 자리 좀 지저분하지 않냐? 아니, 지금 지저분하지. 자, 이거 깔자.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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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못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이거 폴르기야, 못 봤어. 1대0, 1대0. 누가, 누가 넣었어, 누가 넣었어. 야, 지금 그게 준비하냐. 포르투갈 때 한 골 넣었다가 제가 중요하지. 한 골 넣었다는 게 중요하지. 자, 집중이면 나한테 좋았어. 집중, 집중. 자, 컵러닝 시키셨죠. 여기, 여기, 여기.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김치 필요하신 분. 저요.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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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 골! 이것도, 이쁘! 안 봤어? 안 봤어. 축구만 계속 봤다고? 오케이, 오케이. 핸드폰을 다시 보고. 골! 골! 다시 골! 방금 들어갔잖아. 방금 들어갔는데 내 핸드폰 봤는데 골이 들어갔다고? 방금 들어갔잖아. 잠깐 핸드폰 봤는데 골이 들어갔어. 다시 보고 보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가만히. 진짜 한 골만 보자, 한 골만. 집중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집중해, 집중해. 집중해. 야, 너 전화 왔다. 내 전화야? 누구야? 네 여자친구. 빨리 받아. 영재잖아. 여보세요? 어, 영재야. 오빠 지금 공부 끝나고 집에 가려고 지하철을 탔어. 아, 진짜 축구 안 봐. 아, 잠깐만 기다려 봐. 지하철 맞지? 취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밥 짓는 소리야? 밥 짓는, 밥 짓는 소리였어? 아니, 나는, 나는 골을 못 봤는데 왜 그러냐. 아니, 나는 골을 못 봤다고. 야, 가만히 있어. 나 한 골만 보자, 한 골만. 자, 시작하자, 시작하자. 야, 은지야 천천히 좀 가라니까 좀. 빨리 와. 어?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어떻게. 야, 1, 2, 1, 2. 야, 축구 봐야지. 야, 축구 봐야지. 야, 같이 가. 꺼! 뭐야? 야, 못 봤어. 뒤돌아 있어서 못 봤어. 자, 응원 한 번 해보자. 야,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야, 근데 이거 프랑스를 어떻게 이기냐. 이거 비기기만 해도 잘한 거야. 아, 그렇지. 열심히 응원하는 거지. 뭐야? 어, 건이. 유인공사인데 누구 거야? 호날드지. 넌 누구 건데? 난 네이마르. 못 봤어, 못 봤어. 유인공사. 유인공사 이름 보인 줄 알고 못 봤어. 누가 넣었어, 누가 넣었어. 어떻게 된 거야? 야, 지금 그게 중요하냐. 프랑스한테 한 골 넣었다는 자체가 중요하지. 그렇지. 한 골 넣었다는 게 중요한 거 같아. 자, 부자, 부자. 내가 선수 가면 갖고 왔거든. 쓰고 응원하자. 야, 세인공사. 좋아, 좋아, 좋아. 자, 좋았어. 야, 눈 안 뚫렸다. 골! 아, 떡걸, 떡걸, 떡걸. 눈 안 뚫렸어? 뭐야, 야. 집중해 봐, 집중해 봐. 집중해 봐, 집중해 봐. 좋아, 좋아. 시원한 맥주가 한 잔에 삼쳐라. 맥주 2채를 뜨세요. 맥주 2채를 뜨세요. 맥주 2채를 뜨세요. 빨리, 빨리, 빨리. 다시, 다시, 다시.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저도, 저도. 저도. 너무 먹고 싶었어, 너무 먹고 싶었어. 뭐 하세요? 못 봤어, 누가 넣었어, 누가 넣었어. 그 있잖아, 지로 시작하는 그. 지, 지동아. 지병수 할아버지야. 지병수 할아버지. 내가 미쳤어. 지병수 할아버지가 넣었다고? 그래.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세골 들어도 한 골 넣어 봐. 야, 집중.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니, 내가 미안하기도 하고. 네. 내가 서비스로 오징어 주겠어. 오케이, 서비스로 오징어 주겠어. 오징어, 오징어. 오케이, 서비스로 오징어 주겠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좀 질긴다. 또 들어갔어, 또 들어갔어. 또 들어갔어, 또 들어갔다. 야, 집중한다, 집중. 한 골 넣어 볼게, 한 골 넣어. 좋아, 좋아, 좋아. 저기야, 여기 혹시 자리 있어요? 저희는 자리가 없어가지고 같이 응원하면 좋을 것 같은데 죄송한데 저희도 자리가 좁아서 알겠습니다 야 미친놈아 광화문에 우리밖에 없는데 자리가 왜 없어 니가 빠지고 여성분이 들어와서 응원해야 될 거 아니야 야 시청해주셔서 한글만 보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거리 응원이 한창인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곳의 열기가 느껴지십니까 제가 잠시 시민분들과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현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